어머니가 바라시는 건 여기 오면서 서연이의 잠투적 문제가 확 해결됐으면 이런 소망을 갖고 오셨을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서연이의 이런 악몽은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부모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좀 도닥여 주시는 게 중요하다 또 좀 오랫동안 아이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셔라라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게 해서 조금 어머니 기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아이가 자다 깨서 울면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게 혼을 내서 좀 고쳐볼까 달래야 되나 그거를 되게 고민하시는데 애가 깼을 때 그냥 떼쓰거나 울지 않고 그러면 약간 단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. 어느 지금 이불 속에 들어가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막 울고 뗐을 때는 이런 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. 그리고 부모가 화를 내는 건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연이는 그런 상황이죠. 그러니까 여태까지 경험을 통해서 가급적 빨리 아이를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. 이걸 내가 혼내야 되나 받아줘서 그런가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요. 그래서 무조건 그 상황을 가능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아이를 빨리 달래주시고 그다음에 막 울고 몸부림치다가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잠자리 주변에 위험할 수 있는 거는 치워주시는 게 1번으로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잠투정은 그렇게 다루시고 그다음에 수면 습관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잠자리나 잠드는 시간은 가능하면 좀 일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애가 가장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시고 아까 왜 괴물 나타난다고 김성주 씨의 아들은 손잡고 자자 그러는데 애가 그렇게 해서 편하게 잠든다면 그것도 좀 해주시고 엄마 손도 잡게 해주시고 좋아하는 인형도 좀 안게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잠자리를 좀 편하게 해주시고 일정하게 습관을 들이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서연이가 꿈속에서 느끼는 건 굉장한 공포와 위협감이거든요.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당장 엄마가 꿈속으로 들어가 줄 수는 없죠. 그러니까 그거를 깨어있을 때 내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구나. 나는 안전하구나. 내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 언제든지 엄마가 옆에 있구나. 이런 느낌을 가질수록 일상에서 조금 더 서연이 옆에 가까이 가서 서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엄마가 바로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서연이한테 좀 부족한 그런 안전하다는 느낌. 이런 것들이 축적될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서연이하고 좋은 상호작용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자주 권해드리지만 아이하고 1대1로 놀아주시는 거. 그다음에 많이 칭찬해 주시는 거는 매일매일 하시도록 해야 되고요. 아까 놀이치료도 받았다고 하시는데 놀이치료는 원래 이렇게 한 몇 주로 되는 건 아니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놀이치료가 당장 서연이한테 무슨 효과를 주는지 눈에 안 보일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놀이치료를 올 때 엄마랑 둘이 오거든요. 둘이 왔다 둘이 가고. 엄마도 이 시간은 애를 위해서 내주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놀이치료 가서 뭐 하는 거야 뭐가 좋아졌다는 거야 이렇게보다는 내가 서연이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을 내고 그 시간만큼은 서연이가 엄마를 독점하는 시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